계곡이 너무 아름답지요 여기가 어디냐 하면은요 여기는 지금 도깨비삼촌에 나는 명패가 붙어있습니다 우와 저기 도깨비삼촌입니다 오랜만에 왔는데요 도깨비삼촌 계시네요 아우 이상 빨리 되겠다 아우 이야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야 니 이름 뭐니 강아지가 반깁니다 오 안녕 이름이 뭐야 안녕 안녕 아주 강아지가 멋지게 생겼습니다 와 담즉이가 집을 다 감싸고 있어요 오우 담즉이는 안추운가봐요 안추우세요 춥지 않으세요 이거 아 정신이 담즉이 넝쿨이 너무 이쁘다 이야 여기 올라오고 있어요 흡연소 가지고 이야 담즉이가 완전히 지붕이랑 다 덮었네 우와 잘해놨네요 야 이 세상에 이거 산을 다 깎아서 돌멩이 좀 보세요 근데 저거 돌멩이는 왜 나무위에다 올려놓으셨어요 홍천 돌멩이는 왜 나무위에다 올려놨어요 돌멩이가 나무위에 어 안 떨어지네 신기하네 붙여놨나 아 가지에 걸어놨구나 구멍이 뚫렸네 옛날에 귀신 쫓는데 이래가지고 그렇게 많이 해 아 그래요 이게 귀신 쫓는 돌이래요 솔방울도 있고 우와 나무가 엄청 많아요 이거를 다 이런 석축 이런거를 혼자 다 다 쌓으셨대요 대단하시죠 사람의 힘이 참 엄청납니다 이거는 아 조그만 미니 물레방화도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양태기도 이렇게 예쁘게 해 놨습니다 이 나무 뿌리 같은 거로 문 손잡이를 만들어 놨는데요 너무 멋지죠 맛있어봐 이게 꽃나무인가? 이거 미나리 아니에요? 여기 돌미나리가 가득하네 지금 여기 돌미나리가 많이 있습니다 돌미나리도 심어 놓으시고 돌미나리도 심어 놓으시고 돌미나리도 심어 놓으시고 돌미나리도 심어 놓으시고 왜 미나리를 여기다 이렇게 심어 놓으신 거예요? 여기 여기 나무를 삔인가봐 응? 집 주변이 다 돌미나리로 가득합니다 산나무 나무가 신기합니다 겨울에 얼어 죽었던 바위설도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고요 여기는 돌미나리 천국입니다 뭔가 나물들이 가득합니다 일하던 호미들이 이렇게 있고요 돌나물도 있고 온 천지가 다 나물밭입니다 꽃들도 예쁘게 이렇게 돼 있고요 꽃들도 예쁘게 이렇게 돼 있고요 야 야 치타 위에도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어요 조각하려다가 이렇게 이어서 그려놨나봐요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든 거를 이렇게 아 이렇게 항아리도 이렇게 많이 있고요 고무통을 또 땅에다 묻어놨네 아름다운 덕산기 계곡 아름다운 덕산기 계곡 아주 생활하기 편리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네요 완전히 미국에는 계곡에 돌이 많다보니까 돌멩이로다가 이렇게 담으고 집이고 다 돌을 싸서 만들었습니다 모든 게 다 돌입니다 와 지금 불 떼시는지요 연기가 굴뚝에서 풀풀 나오고 있습니다 음 야 야 낙산기 계곡의 로케비 34집이었습니다.